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분석 14. 이사결정 내역서 이사결정을 위한 내역서는 분류, 필요사항, 결정사항, 담당자, 요청일, 답변일정 등으로 구분하여 엑셀 문서로 작성합니다. 누가 결정 의사를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요. 요청을 했는데 답변이 차일피일 미뤄져서 개발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플랫폼을 구축하다 보면 비일비재합니다. 담당자들은 그래서 정확하게 분류와 필요사항과 결정사항과 여러 공유하고 업데이트 해야 되겠습니다. 진행합니다. 다음은